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조동사 의문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part 2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형태들이니까요 여러분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서 실제 문제 푸실 때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어떤 식의 패턴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질문 패턴들을 역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 첫 번째는요 이제 조동사 can, could 등이 나오는 그런 문장이네요. 자 그래서 can you 다음에 어떻게 가요? 동사 원형을 주고 그 동사가 이제 타동사일 경우에 목적어가 따라오는 그런 형태거든요. 자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패턴을 단순하게 보이긴 해드렸지만 실제로 문제를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. 그래서 어떤 식의 전형적인 패턴을 갖고 있나 같이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질문 들어보시죠. Can you help me move this sofa? 자 뭐라고 하냐면요. Can you help me move? 그렇죠? 자 can you help 나를 도와주시겠어요? 뭐 하는 걸? Move 하는 거 아시겠죠? 제가 can you help me move?